이건 도섭이니까 호흡에 따라서 다소 개인차가 날 수 있어요. 합창할 때 아니고서는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같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들 알리가 있겠느냐 어찌 형제 윤기들 알리가 있겠느냐 어찌 형제 윤기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봐가리서 허물래요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 내방 출입만 하여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 울도 퍼나 퍼도 퍼도 낱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한 번만 용서하시오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여험동 사랑한 풍어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하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추려 죽었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막아느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커여 커이며 어느 그 발 웃음 이라고 안가것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짓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똘보 앞에가 들어소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게 없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세 폴짝 시면 울며 불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니건 내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고기고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고 새해상 푹은 벼룩을 내가 먹으든 여호님만은 흥부 넘으신세가 흥부 넘으신세가 일조의 일일이 일일이 될 줄을 귀식이 인도 흑흑을 알겄느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에 가 사자헌잇 백물이 없어서 살수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도방으로 가자 이러건 산이강경이 삼포주사법성이 도방에 가 사자 사자헌들 비린내 찍히고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여전히 경구를 모르니 다 그거만 맞고 중채 흥두가 사자 흥이 양발을 들이고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굿으로 가면 살듯 도 beep 굿 heard 굿 hear 굿 구동 좀 틀리잖아. 사실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이 큰일이 어려운데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심지어 이게 단조로우니까 어려워, 초과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야 해요 나가라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나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많은 헤이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많은 아이고 여부영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아이고 여부영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그렇지 먼 곳으로 가오리 먼 곳으로 가오리 갈 곳이 나 일러 갈 곳이 나 일러 주 너무 잘한다 이 엄동 사랑은 풍에 위 위 엄동 사랑 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너무 잘한다 지리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숙제 추려 죽던 백이 숙제 추려 죽던 수양 산으로 가오리까 수양 산으로 가오리까 가오리까 수양 산으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이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이놈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여기가 저기 뭐야 계면으로 가면 안 돼요 우조라서 저기 우리요 가오리까까지 배웠어요 그렸어 이놈 내가 너를 거기서 그려 그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잔소리 잔소리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그치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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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막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거기 개면이 아니야 흥보가 기가 막혀 막혀 시작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슬프게 하지마 안으로 들어가면 씩씩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떨어지면 안 돼 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아 그렇지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렇지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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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가 왜 어렵겠어 이렇게 슬픈 대목을 저기로 해야 하잖아 개면으로 개면으로 안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2조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소리 그러니까 개면으로 소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무덤이야 전체가 그렇게 나가니까 들고 나가니까 우조로 나가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30년 정도 20년 정도 20년 이상씩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 근데 생전 동편차를 안 해본 사람들이 동편차를 오면 이게 두 번째 소리에서 딱 나오잖아 저기 자진물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곡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서부터 기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헤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주 무덤이야 여기가 괴면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거야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이렇게 한 시다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기가 막혀 그렇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그렇지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아 형님이 나가라고 언니 형님이 나가라고 언니 나가라고 언니 나가라고 언니 그치 거기서 반절 떨어져면 개면이 되니까 나가라고 언니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형님이 나가라고 언니 하나도 안 슬프게 형님이 나가라고 언니 어느 영이라 어느 영이라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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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발 거슴이라고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고서 여기서 조금 슬픈 쪽이 나와요. 안가고서 자식들을 챙겨보고 여기서는 조금 슬플라고 그래.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큰 자식아 어딜 갔나 어딜 갔나 둘째 놈아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빠가 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아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cevko 아앤 collabor 앤 아ormal Changing 오니 아앤박 앤 이것 ном 아 Ac 앤 이리 shortcuts when 파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딜 갔나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둘째 놈아 이리 오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부앞에가 늘어선 놀부앞에가 놀부앞에가 시작! 놀부앞에가 늘어선서 형님 갑니다 형님 갑니다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이삿짐을 챙겨주세요 시옹 시옹 오냐 잘 가거라 오냐 잘 가거라 그러지 야물딱지게 매정하게 오냐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잘 가거라 오냐 잘 가거라 너무도 쉽게 흥부심쇠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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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렇게 내려오면 안돼 면 이렇게 어렵지 세 볼짝 시면 그렇지 면 씩씩해야돼 시면 이런거 없어 시면 그치 여기 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조배기 들어 이게 조가 듣는 소리야 이거 쪼를 내는거잖아 우조잖아 이런 쪼는 개면적으로 틀리잖아 이게 쪼를 내는거에요 바로 거만하잖아 근데 멋지네요 진짜 이게 멋지지 응 쫙 받치면서 가잖아 아는 사람이 이거 아는거야 이게 면 그 멋이 있어 뽀뽀던 듯 하면서 저저저저저 결코 천박하지 않은 감정이 막 슬퍼서 막 구르고 뛰고 울고 그러지를 않아 딱 도도하게 갖고 가 근데 이런 소리가 엄청 조백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예요 바로 여기서 망가지면 여기서 개면남은 발속 거기서 어룽진다구려 벌써 얼룩이 생기는거에요 이제 개면 얼룩이 지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룽지고 그건 이제 값이 떨어지는거에요 마르다면은 다이아몬드에 이제 틴 생긴거에요 여기는 그냥 가야돼 그렇게 응 왜냐면 놀보의 매정함을 여기서 한껏 열려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돼요 여기서 놀보란 놈이 인정물이 없고 매정하잖아 근데 막 여기서 인비오 히히히히히 어이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됐어 그건 너무 은혜 빠졌거에요 그냥 식상한거야 진부한거야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상을 깨우고 예상을 깨우고 그냥 막 뻣뻣허니 놀보 성격만큼이나 뻣뻣허니 아이고 돼야 돼지겨 돼지겨 거친 아름다움이 거친 아름다움 그.. 실적이야.. 저런 말을 알지 아무나 알지 아는 것은 알지 되게 슬프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슬프더라고 난 울었어 그렇죠 이게 큰게 이면에 맞는거에요 어쩌서 그런줄 알아? 너무 슬프더라고 슬픈데 슬픈 것을 슬프게 하지 않는거야 슬픈.. 그거를 안 슬프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담담해갖고 더 슬픈거에요 이게 그 역효과가.. 이게 그 역발상으로.. 이게 그래서 예술적인거야 말하자면 반어적이라는거 슬픈데 슬프게 질질 짜 나는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있을적에는 모르잖아.. 철이 없는거지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다가 어느 날 형님이 내 쫓아버려 형이 느닷없이 오더니 이놈아 돼야지새끼 이물 또 퍼놨듯이 맨날 방구성에서 내방주림만 오고 각시만 파고들더니 애만 줄줄 나갖고 애도 뭐.. 그래갖고 그것을 전부 다 형이 매개살린다는 자기는 그러는거에요 아빠 재산인데 지 재산이냐 그래서 이렇게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 또 퍼놨듯이 하고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실로 살 수 없다 사실은 널 본 애기가 하나밖에 없어 나 저 아들 한번 했어 돌나미 돌나미 하나밖에 없어요 응 돌나미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여기선 저기하지만 원래 저기 뭐야 극에서 극으로 할 때는 돌나미 하나 나와요 돌나미 하나밖에 없고 돌나미는 참 착해 근데 아버지하고 틀리게 착하니까 돌나미가 막 그래 싸니까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 언니가 모르겠다고 저기 마당쇠가 참 저런 놈한테 저런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하나 있는 아들이 똘냄이네 똘냄이 진짜 똘냄이 그러니까 돌나미요 이름이 돌나미 그래서 돌나미일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엄마 아빠하고 틀려 엄마는 아빠보다 조금 더 독하거든 그러니까 흥 모았을 때 죽어버려 그렇게 죽어버려 여기 때리니까 여기도 때려주시게 뭐셨죠 세러블잖아 이건 웃자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러잖아 울고불고 울고불고 소리 땡땡 치고 세상 천지 시동생들 때리는 거 세상 천지 어디서 보았어 막 그러면서 막 어필하잖아 그럴 수 밖에 없지 갑자기 깜깜해진다 응 얼른 너네 먹고 밥 먹어야지 얼른 회 먹어야요 ㅋㅋㅋㅋㅋ 고마운 이럴 여긴 없음 деся 이럴 마음